요즘 국제전화 번호가 뜨면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는데요. 때문에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불법 중개기가 금융사기 범죄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호 조작 중개기가 제주의 호텔에서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뒷좌석에서 검은색 장비 여러 대가 나옵니다. 070으로 시작하는 국제전화 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번호 조작 중개기입니다. 피해자 30여 명을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중국인 전화금융사기단이 범죄에 사용한 장비입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기범들이 사람들이 국제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제전화를 국내 번호로 변환하는 데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개기가 제주시내 호텔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8일과 9일 통신사로부터 수상한 전파신호가 감지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호텔 두 곳의 객실에서 두 대를 발견한 겁니다. 경찰에 잡힌 범인은 20대 미등록 중국인.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일당 15만 원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하우스에 던져놓은 중개기를 받아 설치만 했을 뿐 지시한 사람은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특정된 장소에서 운영을 하면 검거라든지 발각의 위험이도 높기 때문에 호텔이라든지 그쪽 같은 경우는 워낙 방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중개기가 다른 호텔에도 설치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범인들은 잠겨있는 호텔 책상 서랍을 열어 중개기를 설치하고 숨겨놨습니다. 외국인 두 명이 나흘 동안 머물며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불법 중개기를 설치한 중국인 남성을 구속하고 지시책을 쫓는 한편 다른 호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